교수님한테 김동구라고 말하라고 했잖아 너 그 일 때문에 네 인생 그렇게 조졌으면 됐어 어디 가서 네가 김동구였다라는 거 그거 말하지 마 오 변호사님 절 수행하라는 회장님 지시가 있었어요 나 김동구 맞아 아줌마 아니야 우리 라장이 살아있어 영평 지급해 꼴 내 동생 전내정이라고 빨리 조사하라고 한수바이오 매각 빨리 처리하고 주안일게 나한테 어떤 일도 하지마 안가 내가 누군지 안가